4번 멘트 43-2번 경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긴 지속 센스. 아래 눌러놓고 머리로 정비야 머리로 명치 쪽으로 내려가 더 아래로. 그렇지 밀면서 손도 같이 밀어주고. 정비야 집어넣고 이제 하나. 자, 다리 토네 한두처럼 밀어야 되겠지. 자, 정빈아 머리 밀어야 되겠지. 정빈아 머리 밀고 가슴 맞춰야 되겠지. 따라가서 밀어야 돼, 따라가서 밀어야 돼. 자, 정빈아 계속 밀어야 되니까. 밀어야 돼. 자, 상대야 엎드린 것 같아요. 백갈 준비하고. 정빈아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자, 상대의 스탠드 안 갈란다. 손도 넣어야지. 손도 넣어야지. 니 컨보야 만들어라, 니 컨보야. 근데 손도 넣어야 돼. 몸통 같이 움직이면서 무릎 움직여봐. 몸통 같이 움직이면서. x2 엉덩이 먼저 밀어. 그렇지. 정민아, 경락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 올라가도 경락이 더 깊게 가보라고. 천천히 해라. 정민아, 한쪽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쭉쭉 올라가라고. 이렇게 올라가라고 뒤집어지기 싫으면. 왠칸 약간 째라. 왠칸 약간 째라. 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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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백불 나갈 수 있어. 눌러놓고. 아니 아니. 옆으로가 사각으로 빠져 오른쪽으로 움직여 계소. 저민아 다리빼기 하려 한다이. 저민아 그냥 일어나도 되잖아. 어 일어나도 되잖아. 어 다리 잡고. 바로 겨드랑이 파고. 바로 아웃댄다. 자 머리 밀고. 자 또 겨드랑이 팔라고 해. 저민아 한 번 할까 신경 쓰지 말고 겨드랑이 팔라고 하라고. 바지턴 잡아 바지턴 잡아. 어. 겨드랑이 팔라고 해. 바지턴 잡아. 상대형 브리치 못 치게 해 먼저. 다리 꼼꼼아. 공간 주지 말고 저민아. 다리 꼼꼼. 다리 꼼꼼. 다리 꼼꼼. 저민아 아주 꼼꼼. 저민아 왔잖아. 바로. 저민아 바로 올려. 저민아 그거 안 돼. 오른손 놓고 겨드랑이 팔라고. 오른손은 겨드랑이 파야 돼. 겨드랑이. 저렇게 말고. 저민아. 바로. 정빈 선수 승입니다. 자아. 감사합니다.